위탁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의 76%는 친부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2023년 가정위탁아동 미성년 후견 소송구조 사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위탁 아동의 미성년 후견인 선임 청구 등 소송구조 사건 80건에 위탁 아동 64명 중 76.6%인 49명은 부모가 있는 아동이었습니다. 연령별로는 8에서 13세가 3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 상담소는 초등학교 연령의 위탁 아동이 많은 이유로 입학 등 사회생활이 시작되면서 아동의 법정 대리인이 없어 행정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되려는 위탁 부모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